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형수술 대성공으로 몸과 얼굴은 많이 예뻐졌지만 왠지 뇌수술은 실패한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정신이 혼미한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어릴 때 성형수술을 오지게 해가지고 나는 이미 완벽한 여자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상한게 보좌 남친이 저한테 돈만 펑펑 쓰고 죽어도 프로포즈를 안해요. 이거 뭔가요? 왠지 저한테 돈을 다 쓰는 남친 결혼 얘기는 왜 없는 걸까요?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이 되는 직장인 여자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남친이 저한테 온갖 명품 하이엔드 오마카세 다이닝 호캉스 등등등 돈 같은 거 전혀 아예 하나도 아끼지 않고 정말 모든 걸 다 해주는데 즉 그만큼 저를 사랑해 주는데 이상한게 결혼 이야기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안해요. 우리가 아직 얼마 안된 사이라면 그래 이해를 좀 하겠지만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 중이고 특히 저랑 달리 남친은 나이가 많아요. 37살이야.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2년 전 대학 동창한테 소개를 받아 만나게 됐는데 남친은 그때부터 이미 잘나가는 사업가라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 지금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저는요. 22살 때부터 성형을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제 얼굴과 몸 거의 완벽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예인급이죠. 물론 남들한테 성형이라고 하는게 어쩌면 흠이 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저는요. 이 또한 하나의 경쟁력이라 생각을 하는 중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저 스스로가 너무나 만족하고 있다 이거예요. 완전 성공이죠. 거기다 그만큼 이렇게 능력이 있는 남자를 만났으니까 이런 제 생각 충분히 증명이 된 거라고 봅니다. 이게 증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딱 하나 이해가 안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남친이 저랑 친구들이랑 놀러가라며 항상 좋은 곳 비싼 오마카세도 예약을 해주고 또 저희 엄마랑 저랑 해외여행 가는 거 예약도 해주고 돈도 대주고 호캉스고 뭐고 정말 말로 다하기 힘들 정도로 돈을 정말 펑펑 많이 쓰거든요. 하지만 딱 여기까지가 끝이고 이상하게 결혼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어린 나이긴 하지만 제 주변 친구들 보면 벌써 결혼을 한 친구들도 몇 명 있고 또 남친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나이가 있으니까 딱 두 명 빼고는 이미 결혼을 했거나 그게 아니라 해도 이제 할 예정이거나 그래요. 그리고 이런 소리 즉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은근히 떠보거든요. 오빠도 저런 거 보면 결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요. 얼른 프루포즈 해라 이거죠. 그런데 본인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연애가 너무 좋다? 그냥 이러고 말아요. 씩 웃으면서. 아니 평소 저한테 돈 쓰는 거랑 그 외에 저를 위해 주는 것들을 다 보면요.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분명 사랑하는 것도 맞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프루포즈를 안 하는 걸까요? 이렇게 눈치를 대놓고 주는데도 이왕이면 같은 남자들 심리를 잘 할 테니까 남성분들이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람의 심리가 뭔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저요.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 남자는 저한테 돈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부분 즉 정신적인 부분까지 저한테 진짜 잘해주거든요. 찐 사랑이요. 그리고 저도 바보 아니에요. 만약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 아무도 안 보려 하고 우리 둘만 보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유부남이라든지 이런 뭔가 이상한 의심이나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제 친구들 이미 여러 번 봤고 반대로 저도 마찬가지죠. 남친 주변 사람들 친구들 거기다 여사친들까지 거의 다 만나본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양가 부모님들만 보면 거의 끝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를 안 해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 생각인 걸까요? 난 너무 궁금해 미치겠어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에? 아니 쓴이 본인 스스로도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네. 뻔하잖아요. 아내 까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연애용. 데이트하기 좋은 상대. 그리고 외모가 되니까 트로피 같은 거.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긴 좋지만 배우자는 절대 아닌 거죠. 너 까인 거예요. 2번 쓴이의 나 남자인데 우리 좀 솔직해지자. 그래도 네가 그 남자한테 조금이라도 진심이었다면 상대가 아무리 돈이 썩어 넘치는 부자라 해도 이렇게 받아 처먹기만 할 게 아니라 작은 거 뭐라도 정성이 들은 뭔가를 해줄 생각을 한다거나 또 네 스스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걸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도 조금은 달라졌을 거라고 본다. 솔직히 쓴이 남친의 그 첫 마음까지는 물론 나도 몰라 모르는데 근데 말이야 적어도 지금은 엔조이 관계로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요. 인정해라. 그러니까 그럴 와중에 또 가성비를 따진다는 거네. 야 치졸하다. 아니 이건 또 뭔 개소리냐. 여기서 가성비가 왜 나와. 맨날 받아 처먹기만 하면서 왜 나랑 결혼 안 해주는 거야. 이딴 소리만 하고 있지 말고 자기도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해줄 건 해주고 그런 생각을 좀 하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냐? 난독증인가? 아휴 능지 수준 정말 답답하다. 3번 모든 걸 다 갖춘 남자가 결혼 정량기도 지나가는데 결혼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적어도 너는 아니다. 이거지. 끌 끌 끌 끌 끌. 4번 저런 남자입니다. 당신 지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지금 쓰고 있는 돈들은 말이죠. 현재에 쓰고 있는 돈이지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쓰는 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게임, 도박, 융을 하는데 쓰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 거죠. 그러니 냉정하게 지금 쓴이가 생각해야 되는 건 결혼 따위가 아니라 남친이 쓴이한테 주는 돈 잘 받아 모으고 또 만나는 동안 최대한 많이 뜯어내야 된다 이겁니다. 어차피 결혼은 안 돼요. 불가능해. 그럼 돈이라도 모아야지. 이게 현실이다. 그리고 쓴이 남친 그거 뻔히 다 알아. 알아도 본인이 허용하는 선 안에서는 즐겁게 느껴줄 겁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옆에서 결혼 결혼 이딴 소리하고 처앵겨붙으면 원래 헤어질 시간보다 훨씬 더 까일 거라는 거 이거 명심하세요. 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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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조언이다. 5번 성형으로 쓴이 얼굴과 몸매는 완벽해졌을지 몰라도 지성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따쓴이 지성이요? 글쎄요. 적어도 그쪽보다는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요? 6번 아니 다 알면서 뭘 물어. 그냥 현질하면서 노는 거지. 그리고 돈을 너한테 다 쓰는 게 아니라 딱 써도 될 만큼만 쓰는 거야. 왜? 돈이 오지게 많거든. 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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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서연입니다. 원제 절친이 결혼식을 안 올렸는데 그래도 추기금을 줘야 되는 건가요? 방탈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이고 20년도 넘은 그런 찐친들이에요. 그냥 이하 편의상 ABCD로 할게요. 몇 년 전 친구 A가 20대 후반때 저희들 중 제일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B, C, D가 야 우리가 추기를 얼마나 해줘야 되냐? 이렇게 긴 논의 끝에 20만원씩 걷기로 했고 그렇게 한 봉투에 60만원 넣어가지고 전달했어요. 그리고 다음 B가 서른 살 좀 됐을 때 결혼을 했는데요. 정확히 얘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안 올렸어요. 그래서 그냥 뭐 조용히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추기금 안 주고. 그리고 또 2년이 더 지나가지고 C가 결혼을 하고 이때도 돈을 걷어서 한 봉투에 60을 넣어 전달했어요. 참고로 ABC의 셋 모두 결혼 후 집들도 다 했습니다. 끝으로 최근 몇 달 전이죠. D는 남친이 생긴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결혼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친구 B가 우리한테 야 니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나한테는 추기금을 안 챙겨줘?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걸 우리가 일부러 안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가 결혼식을 안 하니까 타이밍이 없어서 못 준 건데 그리고 그럴 것 같으면 지가 먼저 달라고 말이라도 하든가 하다못해 결혼식사 자리라도 마련을 했으면 모를까 여태까지 말도 없이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이러는데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댓글 1번 야 이 괘지같은 년들아 니들 진짜 친구 맞냐? 아니 추기금이 뭐 웨딩홀에 들어가는 입장료로 보는 거야 뭐야? 뭐 콘서트 보러 가니? 친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주는 게 추기금이야. 그런데 결혼식 안 했다고 추기금을 안 주고 쌩 깠다고? 심지어 집들이라도 했다며 이것들아 니들이 그러고도 친구냐? 댓글 그렇지 집들이를 하면 집들이 선물이랑 결혼 축하 봉투는 챙겨줬어야지 그냥 동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도 했는데 말이죠? 그냥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화 풀어라 이러고 챙겨줘 이 망할 것들아 아니 그 나이를 처먹고 상도 상주도 모르냐? 다른 애들은 추기금 다 거둬가지고 줬다며 근데 왜 걔만 쌩까? 니들이 진짜 친구가 맞다면 당장 사과하고 얼른 챙겨줘라 2번 와 그 친구가 먼저 쌩 깐거면 또 모르겠는데 아니 받아 처먹은 게 있으면 당연히 챙겨줘야지 이 존라 치사하네 깔깔 3번 이딴 게 질문이냐? 에라이 그지같은 도둑년들아 4번 아니 그냥 남친이랑 동거하는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했다면 부부 아니야 그런데 나이 30 넘어가지고 이딴 걸 물어봐야 하는 거야 지금? 그래 식을 안 올려가지고 실수로 타이밍 놓쳐서 안 줄 수 있다곤 치자 하지만 저렇게 나오면 사과를 해야지 이 난리를 치고 있네 헐 5번 아니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먹티 하고 싶었다고 타이밍은 개뿔 옌병 몇 명 꼬라지 벗어? 진짜 개 구차하다 니들 다 6번 와 친구끼리 정말 끼리끼리구나 생각하는 거 정말 지린다 정말 결혼식 안 올렸다고 지들끼리만 먹고 그냥 땡이요 글 꼬라지 보니까 니가 비는 절대 아니겠네 그지? 끌 끌 끌 끌 7번 만약 쓰니 니가 비였다면 그래도 이딴 글 쓸 거야? 아니 어떻게 셋 중에 정상인연이 하나도 없냐 그래 헐 그냥 동거만 하는 거라면 비가 미친 여자죠 근데 혼인신고를 했다고? 이건 그냥 니들이 역적이야 이것더라 9번 야 진짜 줘? 나 주기 싫은가 보다 10번 진짜 인정하기 싫은데 왜 이런 거지 같은 문제는 유독 여자 쪽에서만 발생하는 걸까? 추기금 먹티 브라이들 샤워 먹티 돌 먹티 진짜 가지가지들 한다 가지가지들 해 적당히 좀 해라 이것더라 퇴퇴퇴퇴퇴 그리고 첫 번째 쓰니 같은 경우에 야 이게 자기도 아는 거죠 하다가다가 하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정신 승리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이쁘고 잘났는데 왜 이러는 걸까? 이러면서 여론몰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실은 본인이 더 잘 알겠죠 제가 남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애초에 비혼주의 즉 혼인이 싫은 게 아니라면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한테 무슨 수를 쓰든 먼저 결혼하자고 합니다 하다못해 돈이 없고 능력이 안 돼도 허서라도 부려요 내가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아니라 해도 어떻게든 우리 꼭 결혼하자고 붙잡아 두리고 노력이라도 하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하고 결혼 얘기를 먼저 끊었는데도 쌩까고 둘러댄다 희망이 없죠 그냥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댓글에 정말 좋은 조언 나왔죠 어차피 희망이 없으니까 그건 깔끔하게 포기하고 지금부터 돈이라도 땡기라고 그게 현실적인 거라고 그렇답니다 고마워요